공유 오피스 다양한 기업들이 사무실을 공유하는 형태의 공간으로 기존 사무실의 개념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는 공유 오피스 프리랜서, 1인 기업, 스타트업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유 오피스의 공간 관리를 위해 슈프리마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실제 고객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저희 스테이지9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타트업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공유 오피스를 제공하고 있고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부스터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공유 오피스라는 공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의 어려움이 좀 많이 따랐습니다 입주사들마다 따로 사용하는 공간도 있고 혹은 회의실처럼 함께 사용하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효율적인 공간 관리가 필요했고 그 와중에 슈프리마라는 솔루션을 알게 되어서 지금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기기 성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인식에 있어서 반응도 빠르고 정확해서 입주사들이 만족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문이라든지 번호, 카드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이용하기에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테이지9 같은 경우에는 삼성점 위에도 강남점, 송도점, 광주에 두 개 지점이 있는데요 통합 서버를 통해서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지점 간 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이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는 카드보다는 당연히 분실의 위험이 적고 그리고 번호키보다는 노출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워크스페이스는 현재 스타트업, 1인 기업, 프리랜서분들에게 공유 오피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입장한 업체의 경우에는 근태관리 같은 부분들도 해결이 더 용이해졌고 어떤 인터넷이 끊어지는 상황이나 그런 때에서도 문제 없이 잘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해서 반응들이 좋고요 또한 저희는 스마트홈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오피스를 구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데 바이오인식 전문 기술 업체 슈프리마를 이용해서 그런 기술을 같이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슈프리마의 공유 오피스 솔루션은 지점 간 통합 서버를 구축하여 다수의 지점을 하나의 서버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다양한 지역의 지점을 이동하며 근무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공간을 사용하는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 호실 출입 통제도 제공합니다 공유 오피스의 보안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영상 감시 시스템과의 통합도 제공하며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을 통한 사용자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하며 모바일 카드 발급으로 카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우수한 디자인을 갖추었으며 설치가 용이합니다 슈프리마는 공유 오피스뿐만 아니라 스터디 카페, 무인독서실과 같은 다양한 공간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슈프리마의 공유 오피스 솔루션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슈프리마의 공유 오피스 솔루션 슈프리마의 공유 오피스 솔루션 슈프리마의 공유 오피스 솔루션 슈프리마의 공유 오피스 솔루션